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 뭐 어제,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시끄럽죠? 이렇게 설날도 저무는데, 이런 소식들이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방심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자, 오늘도 저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서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추리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오늘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2만 5천 점이 만점이고요. 다섯 라운드, 각 라운드 5천 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2만 5천 점 맞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1, 2, 3등 보면 2만 4천 9백 점이죠? 되게 잘하는 분들이고, 저는 뭐 2만 점 맞으면은 그냥 만세를 부르고, 1만 5천 점 넘으면, 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 것인가? 우리나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1라운드입니다. 3분동안에 맞춰야 돼요. 음, 딱 보아하니 어디가 어디야? 오,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표지판을 잘 보는 게 좋고요. 여러분, 보면 영어죠, 영어. 영어권인 나라인 것 같고요. 미국인 것 같네요. 미국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미국인 것 같고요. 픽업트럭 같은 거 있으면, 역시 미국인 것 같고요. 어, 그런데 미국은 워낙 넓어서, 미국은 참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는, 표지판을 찾지 않는 이상, 때려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딱 보아하니까, 조금 남부인 것 같고요. 남부인 것 같고, 예, 잠시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피치 스트릿. 그런데 이런 거는요, 뭐, 스트릿 같은 걸 본다고 해서, 저걸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스트릿만 주 단위로 나와 있는, 표지판을, 표지판이 없는 이상, 그렇죠? 여러분, 데드엔드 이런 거 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만약에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검색해보면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무슨 무슨 스톤. 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딱 보니까, 약간, 저기 중국의, 아, 중국이래. 미국의, 조금 남부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어, 그렇게 생활 수준이 뛰어난,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공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조지아주 같은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 밖에 다른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남부 풍경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남부 풍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부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52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조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조지아 같은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남부는 맞았는데, 저, 샌안토니오 쪽, 텍사스주가 뭐군요? 텍사스주네요.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1,400km 떨어져 있으면, 어, 이렇게, 미국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미국같이 넓은 나라는 정말 힘듭니다. 음, 아우, 이건 뭐, 여러분, 이런 거 더 힘드네요. 여러분, 아, 이건 뭐,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쵸에, 여러분, 이 지평선, 끝없이 펴지는 지평선을 보십시오. 사막인 것 같고요. 어떨까요, 여러분, 멕시코의 가능성도 있고, 미국의 가능성도 있는데, 음, 멕시코라면, 애리조나주 같은데, 아니면, 애리조나주가 아니면, 뭐, 네바다주도 사막이니까, 네바다주, 또는, 어디가 있죠? 가면서, 또 사막이 있는 데가, 뉴멕시코주, 이런데, 이런데일 것 같고, 멕시코라면, 또 멕시코라면, 저 북부의 무슨, 어디죠? 거기에? 싼 포토시, 뭐, 이런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써봐. 아, 표지판을 빨리, 여기 뭐가 있었죠? 표지판인가 이게? 아이가 아니네요. 조금 더 봅시다.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진짜 여러분, 엄청나죠? 이런 거,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뭐야, 무슨 농장인가? 저기 문자가 보이는데, 가만있어 봐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페트, 페트로, 블라스라고 써 있나요? 페트로브라스. 왠지, 저기, 남미, 스페인어 같죠? 여러분, 그쵸? 스페인어 같고, 더 이상 가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에, 엄청난 사막인 것 같아요. 멕시코에 어떤 사막이냐면, 시날로아, 치와와? 이런데, 이렇게, 이런데 한번 찾아보봐. 시날로아, 시날로아, 소노라 사막, 이쪽 소노라, 소노라를 해볼까요? 아우, 완전 틀렸네. 야, 구척해놨던, 남아메리칸 맞네요. 어디야, 여기가? 야, 완전 끝이네. 여기 어디, 아르헨티나의 남쪽 끝이네요. 야, 여기 사막이 있구나. 무슨 사막이 있냐,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사막이 있네요. 무슨 사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참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자, 3라운드입니다. 아, 또 이런 데가 나오네. 계속 오늘 이렇게 흥량한 데가 나오네. 이거 뭐야, 미국인가요?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막이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표지판 같은 게 안 나오나요? 픽업트럭이 있고,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들 하더라도, 또 미국에 사막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바다 뭐, 사막, 사막이라고 하기엔 좀, 나무가 좀 있긴 있네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산이 있다. 그러면, 텍사스 같은 데가, 콜로라도주,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디언 거주구였고, 콜로라도주에, 콜로라도 산이 이렇게, 근데 낮은데, 그렇죠? 아, 그래도 뭔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좀, 보자. 네바다에 좀 그런 게 있나? 유타? 유타? 유타, 네바다,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아, 이건 모르겠습니다. 찍는 수밖에 없어요. 네바다를 여기로 찍어볼게요. 어디냐면, 뉴벡시코즈였네요. 그쵸? 뉴벡시코즈도 이렇게 보면, 나, 야트와, 언덕 같은 그런 게 많군요.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혹시, 그,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그 뭐였더라? 브레이, 뭐지? 브레이킹배드였나? 예, 브레이킹배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거, 그 주인공도, 여기 엘파소의 사이사이죠. 그쵸? 여기, 뉴벡시코즈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미국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미국이 많이 나오고, 이거 지금 자동차 왼쪽으로 달리는 건가요? 가시바. 자동차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죠? 그쵸? 왜 이거 왼쪽으로 달리는 거 맞나?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고, 표지판이 노란색이면 영국, 영국인데, 잠시만요. 저기에 표지판이 있어서, 저걸 한번 봅시다. 60, 60, 어헤드? 60마일, 60km를 안 뜨신 것 같고, 왼쪽으로 달리고 있고, 그런데, 아, 유럽,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뉴질랜드 같은 느낌, 들고, 그러네요. 아,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데로 한번 좀 가서, 조금 더,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여기. 네이버 후드 워치, 에이리웨어. 네이버 후드. 아, 여기가 어떤, 영국일까요? 일단 영국, 영국령, 영국령이면, 호주, 음, 그 다음에, 영국, 저기, 뉴질랜드, 이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여기서 봅시다. 600m, visitors information center, visitors information center, 어떤 게 왜 있지, 도대체, limit compression breaking, 야, 그래도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2km 캠핑장에 있다. 지명을 한번, 여기 지명을, 요 표지판, 요 표지판, 뭐라고 써있냐, 블라델라, 블라델라, 뉴질랜드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호주나 뉴질랜드, 계통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만약에 영국, 영국이면, 저 진짜 완전 틀리는 겁니다, 호주네, 호주, 호주도 왼쪽으로 달리는구나, 야, 아, 그래도 영국, 찍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그쵸, 어, 이렇게 생겼구나, 블라델라, 이상한 말이, 아, 진짜, 오늘은, 영 못하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5,479점밖에 못 맞았네, 우와, 그러니까, 침엽수가 있고요, 그쵸, 딱 보면은, 깨끗한 게 유럽인 것 같고요, 북유럽인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유럽인 것 같고요, 지금,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가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음, 자, 근데 여러분, 선입견을 또 가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또 엉뚱한 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호수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핀란드는 아닌 것 같고, 핀란드는요, 하얀색 자작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침엽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한마디로 뭐 된 겁니다, 러시아면, 러시아는 엄청 넓습니다, 완전 침엽수림이네요, 완전 북쪽이죠, 캐나다의 가능성도 있죠, 캐나다의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그게 표지판이 안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어, 여기 뭐가 있었네, 뭐야, 뭐야, 피치군요, 피,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저 빨간 집, 빨간 집들이 보이죠, 빨간 집들, 그러면 유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은 저런 채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핀란드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 표지판만 하나 나와줬으면, 이거, 문자를 보면은, 어딘지 좀 나라까지는 특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북유럽이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인 건 아깝고 모르겠고요, 소화전인가, 지금 호수 같은 게 있죠, 호수 같은 게 있다, 빨간색이다, 여기 하얀색 저작나무가 있네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인 것 같고요, 핀란드 중에서, 어디냐,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아, 스웨덴일까, 아, 스웨덴 느낌도, 필드 강하게 나는데, 아,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왠지 스웨덴이 땡긴데요, 스웨덴을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맞았네요, 스웨덴 맞았고, 275 8점에서, 4,148점이었습니다, 완전 못 넘는 애네요, 그래도, 완전 못 넘으면, 이거 뭐, 9,627점이 아직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점수를 잃어버렸네요, 이거, 이거 아르헨티나, 아까 전에, 그죠, 아르헨티나였는데, 여기 미국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보면 다 영미권이 나왔죠, 그쵸, 이 게임은요, 영미권 많이 나와요, 꼭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금 1등은 아마, 1등은 지금, 2만 4,900, 1.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쵸, 틀려요, 이거 밖에 안 틀렸어요, 저는, 몇 번, 몇 개 틀린 거야, 나는, 저는 지금 몇 천 킬로미터 틀렸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건강하게, 우리, 일도 하고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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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